K리그 2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산그리너스FC가 1부와 2부 전체 구단 중에서 SNS 팔로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인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재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리그 전체 구단 중에서 SNS 팔로워가 가장 많은 팀은 안산그리너스FC입니다. 1부와 2부 리그를 통틀어서 단연 1위입니다. K리그 구단별 공식 SNS 팔로워 수 탑5를 살펴보면 1위 안산그리너스FC가 12만 3천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위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로 5만 8천명, 3위는 대구FC로 4만 1천명, 4위는 수원삼성 4만 명, 5위는 FC서울로 3만 8천명입니다. K리그 구단 중 최초로 팔로워 10만 명을 넘어선 안산그리너스FC는 지난해 영입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수 아스나위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팔로워가 5천명에 불과했는데 아스나위 영입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산그리너스의 SNS를 보면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문화 도시 안산의 프로축구팀 안산그리너스FC의 SNS를 통한 외국인 팬 확보는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국내 팬들에게 더 사랑받는 구단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것들을 콘텐츠화 시켜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다양화해서 팬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의 지난해 성적은 K리그2 10개 구단 중에 7위. 올 시즌 팬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돌풍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재무입니다. BTV 뉴스 이재무입니다.